하나수만은교 나팔수 목사입니다. 많은 영혼들이 참 힘들어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그 고통의 소리를 제가 최대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하고 깨어낼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어떤 영혼들은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. 그래 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그늘진 도세에 저도 함께 하면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인천 쪽으로 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만나려고 합니다.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연결해주는 영혼들을 최대한 다 만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. 늘 책상에 앉아서 많은 작업도를 하지만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또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참 기쁘겠습니다. 다녀와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